6. 기묘한 모자관계 문득 잠이 깨어 방안의 어둠으로 아직 멀었나 보다 하면서 다시 잠들었다가 다시 문득 깨기를 영은은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 몇 번째인가 영은은 서울의 밤보다 부여의 밤이 특별히 더 길 까닭이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벽을 향하고 있던 몸을 틀어 희진의 자리 쪽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희진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느껴졌다. 영은은 손으로 희진의 자리를 더듬었다. 이부자리가 치워진 장판 맨바닥이 손바닥에 닿았다. 몸을 일으켜 앉으면서 머리맡에 벗어두었던 팔목시계를 집어들다가 보니까 문에 드리워진 두꺼운 커튼 밑자락으로 햇살이 구겨진 열분 띠처럼 스며들어 있다. 팔을 뻗어 커튼 자락을 잡아 오른쪽으로 조금 밀치자 깜짝 놀라게 눈부신 햇빛이 완자무늬살에 발라진 히디인 창호지를 통과해서 터진 재방뚝을 발견한 물처럼 한꺼번에 쳐들어 밀려 들어오듯 했다. 팔목시계는 10시를 10분 넘어가 있다. 간밤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커튼이 방문을 완전히 가리게 되어 있었다. 커튼은 검은 녹색에 두터운 우단을 겹으로 붙인 것이었다. 동양은 방이구나. 희진이 옆에 없다는 것으로 영은은 갑자기 얼마쯤 불안해져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대충 빗어내리며 30cm쯤 열린 커튼 사이로 밀려 들어오는 빛으로 어둠이 쫓겨난 방 안을 둘러본다. 오른쪽 방 구석에 분명히 과일 바구니였던 어쩐지 볼 때마다 영화에서 바이킹족이 타던 배가 연상되는 그다지 정교하지 못한 대바구니 속에 몇 가지 화장품이 담겨 있다. 그녀는 푸른 배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으로 두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짚으며 무릎걸음으로 움직여 바구니에서 하늘색 발이 성긴 플라스틱 핏을 꺼낸다. 얜 깨우지도 않고 저 혼자 남의 집에 온 손님이 그것도 배는 남산만 해서 핏이 골치 아픈 곡절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을 꼴로 나타나서 10시가 넘도록 늦잠을 자다니 근데 이 집 식구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집이 조용할까? 국민학교 4학년, 2학년 아들 둘은 똑같이 붙임성이 좋고 활발했었다. 희진의 언니도 형부도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들이었다. 우물하면서도 조용한 희진과는 전혀 틀린 가족이었다. 행복한 사람들의 표본이야. 욕심도 불안도 없이 매일이 기쁘고 감사할 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 있지 왜? 언니랑 형부가 그러니까 애들까지 덩달아 똑같이 그래. 담장에서 개나리 봉오리가 맺히면 봉오리가 맺혔다고 내 식구가 모조리 입을 모아 탄성을 지르고 개나리 봉오리가 꽃으로 터져 피어나면 꽃 폈다고 또 내 식구가 누가 더 많이 좋아하는가 내 얘기라도 하는 것처럼 환호작약이고 그런 식구들이야. 희진이가 간밤에 말했었다. 영은이 네 언니네는 식구 모두가 참 좋아 보여. 애들도 어른들도 전부 허심탄해해 보이고 많이 재밌게 웃고 말이야. 한 말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 허심탄해하게 많이 웃고 잘 떠드는 명랑하고 행복한 가족들 소리가 점 하나만큼도 들리지 않는다. 빛에 딸려 나오는 머리칼 몇 가닥과 베개닛에 빠져있는 머리칼을 주워 손바닥 위에 놓고 오른쪽 장지로 맴돌려 문질러 콩알만하게 뭉치면서 영은은 심한 공복을 느낀다. 임신 4개월이 끝날 무렵부터 입덧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녀는 꽤 식욕이 좋은 임신부인 셈이었다. 가끔 소아에 장애를 느끼기는 했으나 임신 전보다 먹는 양이 훨씬 불어났고 아이를 가지고 오히려 뿌옇게 살이 오르면서 피어나는 셈이었다. 콩알같이 뭉쳐진 머리칼을 휴지통에 넣고 이부자리를 개키는데 일어났니? 하는 희진의 소리가 들린다. 응.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며 객힌 이불을 껴안아 올리고 엉거주춤 일어서는데 방문이 열린다. 놔두고 나와서 세수해. 왜 이렇게 조용해. 모두 어디 가셨니? 속삭일 거 없어. 가족 전원 교회 갔다. 하나님 찬양하러. 나와. 세수 먼저 해. 마당 수독한 사각 시멘트 턱 위에 치약을 묻힌 새 칫솔이 얹혀져 있고 옆에 빈 박게스에 보기만으로도 보송보송 잘 마른 깨끗한 흰 수건이 걸쳐져 있었다. 영은이 대야 앞에 쭈그리고 앉는 걸 부엌 앞에 서서 보다가 희진이 세수 떼야 어디다 올려주래? 한다. 아니야. 불편해도 할 수 없다. 괜찮아. 세수 이렇게 하면서 컸어. 불편한 생활에서 편해지는 건 아무 힘 안 드는데 편한 데서 불편해지는 건 꽤 힘이 든다더라. 여기 날씨는 늘 이렇게 좋아. 넌 대한민국이 아메리카만 한 줄 아는구나. 서울엔 어제 비바람 쳤었거든. 여기도 간간히 비 뿌렸었어. 나 상 차린다. 어제 버스는 오후 7시에 도착했었다. 영은은 터미널 대합실 공정전화에서 희진의 언니 집으로 다이얼을 돌렸었고 전화는 희진의 언니가 받았었다. 서울에서 온 친구라고 하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희진의 언니는 전화선을 통해 와락 영은을 껴안기라도 하듯 반색을 했었다. 어머, 그럼 영은이? 네. 어머나 세상에. 지금 거기 어디야? 어? 희진이 금방 그리 보낼 테니까 빨랑 말해. 지금 거기 어디냐고. 희진이 요 근처 도서관에 있으니까 우리 애 보내면 돼. 지금 거기 어디지? 이쪽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희진의 언니는 소녀처럼 앳대고 낭낭한 목소리로 방울처럼 짤랑짤랑 기분 좋은 반응이었다. 희진이가 대학실의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영은은 20분쯤 대학실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다. 지금쯤은 회장님도 내가 집에서 나온 걸 알고 계시겠지? 정 회장님을 걱정시키는 것이 마음에 걸려 희진을 기다리는 동안 편지라도 쓸까 생각했다. 매점에는 편지지가 없다고 했다. 도로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로 와 앉으며 영은은 내일 전화로 연락하기로 작정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 회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가 슬며시 궁금했다. 천하에 없는 뻔뻔히도 사실대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으리라. 아니 틀렸다. 그건 어느 누구도 누구 앞에서도 입을 벌려 얘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시작까지도 영은은 자신의 눈에 튀어 들어왔던 그 장면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으로 결론 지을 수가 없는 기분이었다. 정 회장에게서 축하금 2천만 원을 받고 보름가량의 약효 지속이 끝나면서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게 된 데다가 2천만 원의 꽁돈까지 굴러들어온 흥분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었다. 흥분도 기쁨도 행복도 충격도 불행도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과장하자면 사실 그 감정들의 절정으로부터 사그라져 시드는 데까지 성냥 한 개비가 타는 정도의 시간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 그 감정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사그라져 주저앉는 것도 빠르다. 격렬할수록 힘도 격렬하게 소모되니까. 인간의 감정은 절대로 1초에 1천분의 1도 같은 자리에 같은 상태로 머물질 않는다.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다. 바로 그 순간만이 완벽하게 순수한 기쁨이고 절망이며 흥분이고 충격이며 슬픔일 뿐이다. 바로 그 순간에서 1천분의 1초가 흐르면 이미 그 순간은 1천분의 1초 전에 과거가 되어버리고 인간의 감정은 이미 자신이 벌써 알고 있고 되어져 있는 과거의 사실에는 이내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1시간 바로 전 그 순간의 충격을 1시간 후에 아무리 그와 똑같이 되살리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어머니의 기쁨이 넘친 흥분 상태가 그래도 보름쯤은 계속되었다는 것은 극히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벼랑간에 영은은 부엌에 얼씽거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침실로 밥상을 올려보냈고 보약이 다려져 들어왔고 바이킹족의 배 같은 과일 바구니가 방으로 올라왔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영은의 방으로 곧장 들어와 아래층에 내려가지도 않았고 외출조차도 끊고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그녀의 방문을 열고 세기, 좀 어떠세요? 라든지 식사를 그렇게 부실하게 하시면 태아가 배가 고파서 못 써요 라든지 대체로 몹시 징그러웠지만 우리 세기 큰일 나셨네요. 잡숩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을 하세요. 돈 얻고 정성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만들어낼 테니까요. 등등으로 그녀는 최상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었다. 최상의 자리에서 최하의 거지가 된 왕자는 안타까우면서도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지만 최하에서 최상의 왕자가 된 거지는 바늘방석에 앉아 불안과 공포와 초조의 벽에 둘러싸여 안절부절못했던 것처럼 영은은 최하에서 갑자기 최상으로 뛰어오른 그 극진한 대우가 자신이 꼭 악요풀 위에 잘못 앉아 다리가 붙어버린 파리가 된 기분이었다. 그 부자연스러운 극상의 예우가 얼마 못 가리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돈으로 산 편안은 돈 받고 편안을 판 당사자의 기분과 작정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는 것이었다. 어떤 한 사람의 편안한 생활을 놓고 성립되는 거래는 계약서 같은 것도 쓸 수가 없다. 정해장 말대로 약효가 언제까지 가는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딱 보름이었다. 보름 동안 계속 흐드러지게 화창하던 시어머니 얼굴이 보름을 지난 이튿날 아침부터 조금씩 심술의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거북살스러운 호들갑을 떨면서 아우성을 쳐도 영은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에이프론을 치고 주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거르지는 않았었다. 손에 물을 묻히기 전에 등을 떠밀려 쫓겨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열엿새째 날부터 시어머니가 에이프론을 치고 움직이는 영은을 보고도 쫓아올리지 않기 시작했다. 정말 세기는 고집이 세군요. 그토록 몸조심하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아침마다 이렇게 내려오시니요. 그 첫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냥 주방을 나갔었다. 사람이 길이 든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의뢰 대쫓겨 올라갈 것으로 알고 내려갔던 영은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주방에서 쫓아내주지 않고 그냥 물러가는 것에 덮어놓고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었다. 좋지 않은 예감의 변화 앞에 그녀는 자연히 인천댁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 뭐 심기가 언짢으세요? 내가 뭐 아나? 인천댁은 심드렁허니 대꾸했다. 언짢으신 것 같은데요? 글쎄 자고 일어나 나오시는데 벌써 볼딱지에 심통이 둘러붙어 보이대. 영은은 인천댁의 말투를 지적해 나무라 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나 오늘로 그만둘 거야 새댁. 두들긴 북어를 싱크대 물에 담그면서 인천댁이 불쑥 말했다. 영은의 가슴이 다시 또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그 무서운 수법을 쓰는 건가 싶어서였다. 홀몸도 아닌데 인천댁이 없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갑자기 왜요 아주머니? 월급날이 닷새나 지났는데. 월급 못 받았어요? 인천댁의 말을 중간에서 자르고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어젯밤에 월급 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내 이름으로 적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나갈 때 한몫에 찾아가라고. 내가 언제 적금 들어달랬나? 영은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일하는 사람 월급 처리가 상식 이하인 것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를 거둘 수도 그렇다고 인천댁을 거둘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달그달 받아야겠죠 월급은. 한참 만에 영은은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가만히 말했다.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적금은 무슨 적금. 그러다 먼저 처녀 짱나게. 한 달 미쳤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발 뽑는 게 상수인 것 같아. 얘기했어. 월급 계산 안 해주면 다른 자리 찾아 나갈 테니까 주민등록증 맡긴 거 달라고. 뭐라 그러세요? 나갈 테면 나가라고. 세상에 사람 없어 생쌀 먹을 줄 아냐고. 주민등록증은 오늘 주겠다나. 미리 줬다가 밤에 뭐라도 집어 갖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세상에 살다 살다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에휴. 입 꽉 다물고 아무 말 말아야지. 내가 그냥 떡 해먹을 집구석 같으니라고. 새댁도 참 한심한 팔자라고. 지 속 짚어 남의 속이라고. 자기가 못할 짓도 없으니까 남도 다 그런 줄 알아. 죄 받아 죽으려고. 말소리는 작았지만 인천댁은 영은의 앞에서 겁날 게 없는 트였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월급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요. 심해? 내가? 새댁. 아무것도 모르면서. 꼭 딴 자리 구해 나가야겠어요? 내가 미쳤어. 한창 꿀같이 살 나이에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볼 걸 못 볼 걸 봐가면서 월급도 못 받고 뼈빠지게 일만 해봐치게. 어림없어. 월급은 작정했었어요 처음에? 15만 원은 받아야 하는 건데. 작정은 안 했어. 아줌마 나가면 나 어떡해요. 아줌마밖에 믿을 사람 없는데. 월급은 내가라도 날짜 맞춰 찾을 수 있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간다 소린 하지 말아요. 남편의 출근 시종을 들면서 영은이 넌지시 인천댁에 월급 얘기를 했었다. 그럼 당신이 주지 월급. 영은의 말을 잠자코 듣기 말하던 남편이 외면한 채 말했다. 영은은 질리는 기분이었다. 어머니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괜히. 그냥 당신이 주지 뭐.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당신 월급 타다 그대로 다 어머님 드리잖아요. 가정부 월급은 당연히 어머님한테서 나가야 하는 건데. 어머님은 왜 사용인 월급을 안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월급 안 주고 어떻게 사람을 써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책이사는 월급 받고 일하고 있어요? 책이사는 받아. 영은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책이사는 주면서 왜 딴 사람은 안 주려고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남편은 방을 나가려 했다. 영은이 남편을 잡았다. 어머니께 말씀 드려야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알았어. 이따 퇴근하고 와서 얘기할게. 그저 그대로 영은이 지갑에서 인천댁 월급을 지불하겠다고 했더라면 훨씬 좋을 뻔 했었다. 그날 밤은 그야말로 그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대소동이었다. 퇴근한 남편이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외로 딱딱한 태도로 어머니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했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얼굴이면서도 음, 그러세요. 그럼 어디 무슨 말씀이신지 오랜만에 우리 모자 대화 좀 나누어 보실까요? 하면서 따라 일어섰었다. 인천댁과 식탁을 치우면서 그녀는 남편의 딱딱한 태도가 바로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안쓰러웠었다. 하루 종일 저녁에 자기 어머니에게 인천댁의 월급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렸을 것이다. 아이를 가진 영은을 보듬어 안는 팔에 전보다 훨씬 살가움이 배어가는 중인 남편은 영은의 말에 따라주기 위해 하루 온종일 마음을 다지고 다잡았으리라. 그러다 보니 필요 이상 경직된 얼굴로 퇴근해 들어와서 필요 이상 딱딱한 태도로 자기 어머니를 식탁에서 일으켜 세웠으리라. 누가 믿어줄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그런 남편에 대해 그날도 고맙고 대견했었다. 평강 공주가 바보 온다를 장수로 키워가면서 때때로 느꼈을 법한 그런 기분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부터 그녀는 가끔 느끼곤 했었다. 인천댁에게 월급 문제를 얘기하러 남편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해줄까 하다가 너무 치기만만한 것 같아서 그만두었었다. 일종의 달콤한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분은 그러나 광목이 찢어지는 듯한 외마디 비명으로 얼음을 바깨스를 뒤집어 썼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인천댁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녀를 보았다. 글쎄요? 비명 소리는 그녀의 글쎄요를 잡아 삼키면서 연속적으로 터져나왔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는 없는 그저 외마디 비명 같았다. 시어머니의 소리가 분명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인천댁이 먼저 안방 쪽으로 내달았고 그녀는 인천댁의 뒤를 쫓았다. 안방 문앞계에 이르자 비명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아이고 군에서 내가 못살어 내가 죽어 죽어의 뒷소리가 비명이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 장가간지 얼마나 됐다고 어느새 지 예배네 치마 폭에서 아이고 난 못살어 나는 분해서 못살어 남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놈아 이 나쁜 놈아 예펜네가 그렇게 좋더냐 이 고연 놈아 벌써부터 예펜네 손아귀에 그렇게 꽉 치어서 그래 이 자식아 차마 더 듣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치게 하는 빨리 입이 틀어막히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죽여버리고 싶어질 사리가 느껴지게 하는 광란이었다. 영은은 어금니에 불끈 힘을 주고 도 노스에 손을 대고 인천댁을 돌아보았다. 저만큼 물러서 있던 인천댁이 마치 미처 날뛰는 광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말리는 얼굴집과 손짓으로 그녀를 말렸다. 지가 뭔데 감나라 대추나라냐고 지깐년이 뭔데 감이 감이 누구한테 지 서방 내세워 이래라 저래라냐고 영은이 도우를 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육중한 몸이 날랜 표범이 뛰어오르듯 영은의 쪽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영은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덤벼드는 줄 알고 거의 본능적으로 도 노스를 쥔 채 몸을 피해 도 나무판에 몸을 실었다. 시어머니의 목표는 영은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영은이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빠른 몸놀림으로 거실로 날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면으로 난 거실의 이중 창문 네쪽을 차례로 억센 힘으로 밀어젖혔다. 그러고는 창 밖으로 상체를 빼내듯 하고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듣소 여기 이집의 잘난 며느리가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지 시어미를 개밥의 도토리로 만들어 내쫓는답니다. 이 한은 간단히 요약하자 남편이 황황히 나와 자기 어머니를 창에서 떼어내고 떼어내는 순간 시어머니는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화분 옆에 나둥그러져 입으로 뿌직뿌직 거품을 내보냈다. 혼이 반은 나간 인천댁에 찬물 바가지를 들고 와서 뿌리고 영은은 선자리에서 그대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동안 남편만은 태어나고 침착했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를 그대로 둔 채 창문 네 개를 차례로 닫고 문단속까지 했다. 그러고는 전혀 서두르는 기색 없이 자기 어머니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일으키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고요. 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늘어진 신용인 채 반쯤 일어섰고 아들은 그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갔다. 약 먹을 물을 인천댁이 대령하자 안방문이 닫혔다. 남편은 10시에 2층으로 지친 모습으로 올라왔다. 주무셔. 당신도 그만 자. 갈아입어요. 난 오늘 못 자. 왜요? 잠자게 하시지를 않아. 왜요? 어떻게 못 자게 해요? 봄은 알아.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세요? 내가 그런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인천댁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 해? 알아요. 잘했어요. 먼저 아이 고소한다고 전화 왔었다는 얘기도 했어. 그런 일로 고소라도 당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고. 그랬더니 저러시는 거야. 나도 어머니 그런 점은 정말 싫거든. 남편은 그날 밤 날이 허헌이 셀 때까지 세 번을 불려 내려갔다. 번번이 계단 아래까지 기어나와서 시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암소가 새끼 찾는 울음처럼 들리는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아들은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후다닥 침대를 벗어나 달려 내려가곤 했다. 첫 번째는 영은이도 아들을 부르는 노인의 소리를 들었었다. 그 뒤 두 번은 남편이 침대에서 내려서는 반동으로 알았다. 남편만 세 번 불려 내려간 것은 아니었다. 그녀 역시 미움을 쏘어내란다고 해서 미움을 쓰고 꼴물을 탈에서 타고 사과즙을 마시게 돼서 집을 만들고 하느라 남편과 똑같이 밤에 세 번 불려 내려갔다. 남편은 그녀를 안방에 들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그녀를 불러들이지도 않았다. 한 번 불려 내려가면 남편은 두 시간쯤 있다가 올라오곤 했다. 그 속이 아파 참을 수가 없다는 구실하에 그 한밤중 아들 내외 잠 못자게 괴롭히기는 나흘이 계속되었다. 끈질기고도 독한 노인이었다. 닷새째 남편은 아예 처음 불려 내려간 채로 다시는 2층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편하게 잘 수가 있어서 영은은 다행이었고 신기하게도 그 이튿날부터 아들 내외 잠 안 재우기 고문은 그쳤으나 그 사건의 휴유증은 올해 거의 한 달이나 끌었다. 시어머니의 영은을 향한 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고 인천댁한테는 노골적으로 천대를 했다. 그러나 그런대로 견딜 만은 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남편이 아래층에 내려간 채 올라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있었다. 시어머니의 기분이 가장 좋은 날은 남편이 아래층에서 잔 이튿날이었고 그날부터 점점 저조해지기 시작하면서 표가 나게 심술 굳어지고 까다로워지고 트집을 많이 잡는다는 사실이었다. 장가간 아들을 옆에 놓고 자고 싶어하는 모종 따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긍정적일 수는 없는 채 영은은 그저 시어머니가 그 살이가 느껴질 만큼 싫은 비명만 지르지 않는다면 거실 창문 열어젖히고 동네방네 떠나가게 악만 쓰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세 번 네 번 불러내려 죽서라 뜨거운 물수건 만들어내라 하지만 않는다면 하고 그냥 묵과했다. 묵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어딘지 석연치 않았고 불투명한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영은과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그녀를 무관심하게 대했다. 무관심이 아니라 무시였다. 인천댁과 함께인 자리에서는 평범하게 일상의 대화는 이어졌다. 남편과 한자리에서는 화사하게 웃는 얼굴로 몸 걱정도 해주었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고 했다. 정회장 부인의 전화를 받을 때는 껌뻑 넘어가게 영은이 칭찬이 화려했다. 어쨌든 여러 말할 것 없이 몹시 복잡하고 싫은 노인이었다. 어제 토요일이었다. 남편은 1시 반에 정확하게 퇴근해 들어왔다. 한 식탁에서 점심을 먹고 영은은 식후에는 사과 한쪽이라도 반드시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 이 집의 습관에 맞춰 시어머니가 오전 외출해서 사온 딸기를 씻어들고 안방으로 향했었다.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그녀는 낮게 목 울 때를 울리면서 은밀하고도 묘하게 음영스러운 느낌의 시어머니 웃음소리를 들었었다. 웃는 소리조차 싫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가볍게 노크를 했고 대답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방문을 열었었고 아 거기서 그녀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되었을 것을 봐버리고 말았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한쪽 무릎을 베고 한 손을 시어머니의 느슨하게 풀어 헤쳐진 저거리 가슴으로 놓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한 손은 남편의 머리칼 속에 다른 한 손은 바로 그 부분 옷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얼음 덩어리로 굳었었다. 영은은 너무 엄청난 일에 외마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었고 남편도 영은과 눈을 마주친 채 얼빠진 표정으로 굳어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였다. 남편의 머리를 밀어내면서 밤낮 어린애라고요 이 아드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가장하려는 그녀의 말소리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영은의 딸기 쟁반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목표로 날아갔다. 그리고는 바로 몸을 날려 2층으로 올라가 지갑의 저금통장과 도장만 찾아담고 집을 뛰쳐나왔었다. 인천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점심 설거지를 하는 중인 모양이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태가 사태니만큼 섣불리 그녀를 잡아세울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안방에서 그대로 아무 기척이 없었다. 예! 어느새 진바지에 회색 잠바 차림의 희진이 그녀의 앞에 와 서있었다. 영은은 멍하니 희진을 올려다보았다. 머리가 2cm 길이도 안 되어 보일 만큼 짧은 쇼트커트였다. 머린 왜 그랬니? 응! 내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 머리밖에 없잖아. 일어나라! 둘은 아무 말 없이 터미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 타! 택시 안에서도 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쪽 창 밖으로 무심한 표정의 얼굴을 돌리고 앉아 희진은 투명할 만큼 흰 뺨이며 목을 보이고 있었다. 예고 없는 그녀의 출연에 희진은 전혀 아무런 놀라움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반가움도 없는 거의 무감각, 무감동이었다. 늘 그런 톤의 아이기는 했지만 전혀 반갑지가 않은 것 같아. 영은이 작게 불평했다. 그래? 희진이 그녀에게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며 희죽 웃었다. 웬일이냐 소리도 안 하고 그런 말들 생략해도 냄새로 서로 금방 아는 거 아니니? 그러고는 또 말이 끊겼었다. 희진의 언니 집으로 따라 들어가 명랑하고 행복하고 감사에 넘치는 그 가족들과 저녁상을 함께하고 희진의 방에서 단 둘이 되어서도 희진은 아무것도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었다. 예, 누워 고단하겠다. 희진이 깔아주는 요에 둥실한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부풀어오른 배를 천장으로 하고 반드시 누워 있다가 마침내 영은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었다. 자신이 철양했고 부풀어오른 배가 비극적일 만큼 천하게 생각되었다. 옆에 엎드려 책장을 넘기고 있던 희진이 몸을 반쯤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들어 한 손으로 가슴에 모두 얹어진 영은의 손을 가만히 덮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손길이었다. 너한테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가 않아. 무슨 애네? 너한테 내가 무슨 얘기 들려달라고 했니?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 그래, 상관없어. 무슨 상관이야? 네 편지. 저번 편지에 말이야. 내가 별로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는 얘기. 그 얘기 생각나? 응. 그 얘기가 날 너한테 오게 했는지도 몰라. 잘 왔어, 그래. 잘 안 풀렸어. 그 짱이야. 그래, 그런 것 같은 느낌이더라 줄곧. 넉 달 전에 끝내려고 했다가 주저앉고 말았었어. 지금 그게 후회가 돼서 발등을 찍고 죽고 싶은 기분이야. 그때 끝냈더라면 지금 이렇게 배가 불러 있을 필요도 없고 난 내 배가 싫어서 미치겠어, 지금. 그래, 이해할 것 같아. 그렇지만 아이한테 화내고 싫은 기분은 갖지 마. 책임 한 개는 분명히 해두라고. 네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든 아이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 아이는 네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야 해. 알아. 알면서도 난 이해가 싫어. 대면하고 싶지 않아. 처음부터 쭉 그랬니? 넉 달 전에 안 낳으려고 했었어. 그러다가 낳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는 싫다고 느낀 적 없었는데. 이제 다시 싫어졌어. 아이가 우혹이 품겠다. 네 상황 변화에 따라 편리하게 싫어했다, 좋아했다 한다고. 비겁하게 아이까지 소용돌이에 끌어넣어 함께 묵지 마. 아이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날 뿐이야. 얼굴을 닦은 타올을 빨랫줄에 넣었는데. 너 회장님께 전화한다면서. 부엌에서 희진이 내다보았다. 음, 해 그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 작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녀는 마루로 올라가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오두커니 앉아있다가 회장댁으로 전화를 넣었다. 전화에 먼저 나온 사람은 회장 부인이었다. 어, 그래 영은이냐? 별일 없지? 어젯밤에도 네 시어머님하고 통화했지. 주널하셨도구나. 회장 부인에게까지는 아직 그녀의 가출이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네, 그냥 그래요. 회장님 편안하세요? 어, 그래. 잠깐 기다려라. 지금 막 골프 나가시려던 참이다. 수화기가 탁자 위에 놓여지는 소리가 들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소나기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영은이냐? 굵직하고 기분 좋은 음성이 조금 숨차는 듯 싶으면서 들려왔다. 네, 저예요. 날씨 좋구나. 골프 나가는 길이다. 그녀의 탈출 사실을 정 회장도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모자는 그녀가 집을 나온 이후 정 회장에게 연락하는 일조차 안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뛰쳐나오는 그녀를 잡지 않은 것처럼 사라진 그녀를 찾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가 보았다. 답답하게 틀어박혀 있지만 말고 너도 주서방하고 같이 어디 교회 바람이라도 쎄지 그러니. 그대로 적당히 끊어야 하나. 사실대로 토로를 해버려야 하는가. 지금 당장 토로해버려서 정 회장의 일요일 골프를 망쳐야 하는가. 그대로 전화를 끊고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행방불명이 된 자신의 걱정을 하게 해야 하는가. 골프장으로 나오렸나? 아니에요. 그냥 있겠어요. 대답이 집에 그대로 편안히 잘 있다는 것이 되어버렸다. 다음 주말쯤 집에서 보자꾸나. 도연이가 월말에 잠깐 다니러 오지. 심장 뛰는 것이 도련 격렬해진다. 오세요? 그래. 그 녀석도 장갈 가야 하지 않겠니. 심장의 격렬한 펌프질이 슬그머니 약화된다. 네, 그럼요. 지 에미 성화에 다녀가기는 할 모양이다만 넌 괜찮지? 네, 회장님. 됐다, 그럼. 전화는 그냥 그렇게 끝이 났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 마루를 내려서며 그녀가 말했다. 밥 먹자. 조촐한 아침 밥상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영은은 이제부터 살아갈 국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풀어 오른 배를 안고 회장댁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 회장에게 아이와 따로 살아갈 장소 제공과 생활 대책을 세워내랄 수도 없다. 그러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나 어떻게 살지? 희진이 잠깐 영은의 눈과 맞추더니 콩자반을 집어올리며 먹고 사는 거 말이니? 했다. 그것도 그렇고 시집이 부자라면서 전혀 송곳도 안 들어갈 소리야. 정 회장이 너 굶어죽게 하겠니 걱정 마. 나 네 옆에 있고 싶어. 희진이 또 눈을 들어 가만히 영은을 보았다. 아무 감정도 들어있지 않은 신기할 정도로 고요하고 맑은 눈이다. 여기 있겠다는 게 아니라 너 있는 곳에. 여기 어디 새 빵이라도 하나 얻어서 말이야. 오늘 당장 새 빵 안 얻어도 되잖아. 밥이나 먹어. 새 빵 비싸니 여기? 새 빵 얻으러 다녀본 적이 있어야지. 급한 일 아닌데 서둘 곳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밥벌이? 응. 요샌 굶어죽는 사람 없어. 뭘 하든 밥은 먹더라. 생각 좀 해봐. 뭘 하면 좋을지. 우선 애기 먼저 낳아야 할 거 아니야. 250쯤 돈 있어. 사람하고 막 싸우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거 없을까? 글쎄 천천히 연구해 보자고. 대문 부저가 새소리 비슷하게 울었다. 희진이 앉은 채 방문을 열었다. 네? 누구세요? 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구글 떠올리려던 영은의 숙인 얼굴이 번쩍 지켜진다. 네 들어오세요. 대문 열려 있어요. 하면서 이미 문지방을 넘고 있는 희진의 한 다리를 움켜잡는다. 나 안 왔다고 해 이신아.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네 남편이니? 만나고 싶지 않아. 피하면 늦어질 뿐이야. 꼭 끝을 내자고 작정했으면 아무것도 피할 필요가 없잖아. 희진이 나갔다. 무슨 일로 그러시죠? 저 죄송합니다만 이 댁에 희진씨라고. 영은은 두 손바닥을 올려 귀를 막았다. 남편을 마당에 세워놓고 희진이 들어와 밥상을 집어 올린다. 나 안방에 가 있을 테니까 이 방에서 얘기해. 어디 다방 같은 데보다 낫잖아. 귀를 막고 있던 두 손을 내리며 영은은 순하게 끄덕인다. 희진의 말이 옳다. 피하면 늦어질 뿐이다. 꼭 끝을 내자고 작정했으면 아무것도 피할 필요가 없다. 들어가세요. 영은이 안에 있어요. 희진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영은은 방문을 등으로 하면서 윗목 쪽으로 조금 옮겨 앉는다. 저기 잠깐 나오라고. 남편이라는 남자의 머뭇머뭇하는 소리다. 들어가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그, 그래도 어디 싼 데 가서. 영은이가 움직이고 싶지 않대요. 등 뒤에서 방문이 열린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드는 듯한 끔찍함에 그녀는 가슴 아래로 두 팔을 얼겋 꼬아서 양 팔굽을 움켜잡는다. 오싹하는 추위와 같은 떨림이 스쳤다. 스르르 미끄러지는 소리를 내면서 열린 방문은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스르르 열릴 때와 똑같은 소리를 내며 닫혔다. 네, 겨울새 여섯 번째 이야기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7. 유혹의 손길입니다. 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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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